각 이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모든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아침에 밤에 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쉬운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정말 한 2년 꾸준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증시각도기 TV 해왔는데 이제 오늘을 끝으로 증시각도기 TV 를 이제 절 부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자산운용 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고 바빠져 가지고 이것을 하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로 아 방송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해주셨던 모든 시청자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우절이지? 네 놀랬죠? 뭘 뭘로 아 이거 뭘로 골려 먹을까 하다가 네 자 오늘 만우절입니다. 여러분 당황하게 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자 한마디 거칠 것이 없다. 네 오늘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모두 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S&P가 1.44% 올랐고요. 그 다음에 다우 1.26% 나스닥은 1.74%나 올랐습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고 러셀리처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 유럽 시장도 모두 다 올랐어요. 그리고 달러도 올랐고요. 채권도 올랐어요. 다 올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건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주가 오른 거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난 건 알겠는데 달러가 왜 올랐지 도대체? 뭐지? 좀 많이 올랐는데 달러가? 좀 신기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이유인 즉슨 결국 인플레가 꺾여버렸다. 여기에 대한 생각이 이런 흐름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보죠. 제일 오늘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소비자 물가지수 PC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이월치가 발표했는데 오 점 일 퍼 오 점 영 퍼센트 발표됐어요. 전월은 오 점 삼 퍼센트였고요. 그리고 전월비는 얼마냐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전월비가 영 점 삼 퍼센트입니다. 영 점 삼 퍼센트 올랐고 이전에는 그럼 얼마였냐 영 점 육이었어요. 헤드라인은 오 점 삼에서 오 점 영 근원 전월비는 육 점 영 점 육에서 영 점 삼 근원은요 근원 사 점 칠이었는데 사 점 육이 나왔고요. 전월은 전월비 근원 전월비는 영 점 오였는데 영 점 삼 어휴 굉장히 꽤 떨어졌죠. 꽤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뭐냐면 아 이제 인플레이션이 끝났구나 확실히 꺾이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줬는데 여기에 추가 더 미시건대 그 어 그 인플레 기대치 있지 않습니까 어 3월 게 나왔는데 기존에는 4.1 이었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3.6 으로 나왔어요 확연하게 떨어지죠 어 이건 이제 3월치 에요 이건 3월치 그 다음에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건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2.9 에서 2.9 로 이거는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실제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근원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전월비도 상승률이 확연하게 둔화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주식 시장이 랠리를 했고 그 다음 뭐 채권 시장도 어 이게 금리를 많이 안 올리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채권 시장도 랠리를 했고 어 근데 달러는 왜 또 랠리를 했느냐 자 이 부분은 유럽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된 것은 유럽 유로존과 관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유로존 그 음 아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요 이전에 8.5% 나왔던 이제 3월치가 나온 건데 굉장히 높죠 8.5 였는데요 얼마가 나왔냐면 6.9 가 나왔어요 6.9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6.9 자체는 낮진 않아요 높은데 8.5 에서 6.9 로 떨어졌다는 거에요 그래서 전월비 아는 0 0.8 이었는데 0.9 그러니까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심하게 심해요 그러나 일단 지표로 찍히는 건 상당히 크게 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유럽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5.6 에서 5.7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자체는 높은데 헤드라인 숫자가 떨어지는 게 영향을 미치면서 달러가치가 유로보다 상당히 그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유럽도 이런 상황이라면 어 뭐야 그 금리 올리는 속도가 확연하게 이제 줄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달러가 어제 이제 102.17 이었는데 지수가 102.59로 됐고요 유럽 달러는 1.090 에서 1.083 이 되었습니다 원화가 중요하겠죠 원화 1296원 이었는데 1306원 으로 상당히 올랐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그 모든 그 금리가 또 모든 지표들이 떨어지자 뭐예요 저기. 채권도 인플레이션이 끝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채권 가격도 다 올랐습니다 이 지표들은 월요일날 자세히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 근데 오늘 좀 독특했던 것은 달러가 떨어졌어 달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WTIL 브랜드 등 유가가 꽤 올랐다라는 게 조금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연준 인사 발언이 있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인총재 어 최근 은행 부분에 일부 스트레스로 인해 신용 조건이 강화되고 가계와 기업의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런 효과의 크기나 기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라고 어 얘기했습니다 어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확연하게 음 아 이제 일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선협 이사와의 대담이 나갔는데 이선협 이사가 이 얘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어 이번에 뱅크론 사태는 어 투자자들한테는 특별히 한국 투자자들한테는 불행이 아니라 행운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어 인플레이션을 때려 잡아라 라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은행이 흔들려 버리니까 스텝이 꼬여버린 거고 아 그리고 이제 세상을 인식하기 시작해 너희들이 지금까지 올린 금리가 결코 낮은 금리가 아니야 굉장히 높은 금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리면 은행들 더 문제가 생기고 금융권에 팔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해 라는 것이죠 어 그런 적당히 해 라는 어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음 지금 어떻다 네 지금 보시면 보시는 대로 어 그 다른 인플레이션 지표들도 떨어지게 되니 이것과 이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 앞으로 금리를 더 못 올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세게 랠리를 한 것이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위험 자산들이 대부분 다 강세를 보인 것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편안하게 주말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음 걱정할 게 없고요 오히려 어 시장을 너무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보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은 약 그 깨질 때 깨지더라도 긍정론으로 보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인간의 본성이 어 어 손실과 상처에 대한 충격을 어 수익을 내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 우리 다닐커너먼 음 투버스키 이분들의 분석에 따르면 대략 고통에서 느끼는 심리 이 그 뭐랄까 심리적 충격이 기쁨에서 느끼는 희열 대비 세 배 정도 더 크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금융 손실이 났을 때 충격은 세 배 벌었을 땐 한 배 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 혹시나 깨먹을까 봐 해서 잘 참여를 안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어 와 이게 정말 돈을 많이 벌겠구나 희망이라고 빡빡 터지게 되는 즉 고통의 세 배부를 누를 정도로 많이 돈을 벌겠다고 욕망이 자극될 때 덤벼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역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점 매수가 되는 거죠 참고 참고 참았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고점 매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실 확정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손실 회피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안 팔고 안 팔고 안 팔고 하다가 저점에 지져요 왜냐하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장을 탈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죽든 살든 계속 버텨라 시장에 계속 참여하는 게 오히려 더 답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은 집에서 여러분 만나뵙는데요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운동을 또 하러 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새벽 일찍이 영상을 올리게 됐고 오늘 다른 오늘 꽃 꽃 진짜 기가 어제 제가 몸 상태가 어떤지 테스팅하기 위해서 약 한 40키로 정도의 라이딩을 했어요 서울 시내 그 한강변을 따라서 8단까지 라이딩을 했는데 꽃이 너무 좋았어요 특별히 하남 쪽 둔치에 꽃이 벚꽃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얀 진짜 여러분 피크입니다 꽃놀이 피크입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꽃놀이 하시고요 저는 오늘은 꽃놀이와 함께 운동을 하러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찍 만나 뵙고요 자 시장은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주말 되시고 저도 어 몸을 계속 리모델링 하고 오늘 마음도 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깜짝 놀랬죠 여러분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놀려 보세요 아 나 오늘 너무 창의적이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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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